3. 1. 3. 2. 3. 4. 5. 5. 6. 7.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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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와 주신 스태프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따로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사이트 오늘부터 비용 내시고 들어오신 분들 몇 분 계셔서 저쪽에서 불멍하면서 같이 조금 시간 좀 보낼게요 엄청 쉽네 And maybe I'll be ready 대박이네요 대박 To confess Then you will see me insecure And much weaker than before 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이 뒤로 보이는 곳이 제2회 마이캠프 개최되는 알맥스랜드입니다 제가 있는 이쪽이 A사이트 이 뒤쪽이 B사이트 그래서 이쪽은 짱캠핑 선배님들 오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실 거고요 일단 오늘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웰컴 기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좀 나누고 우리 선배님들 오시기 전에 세팅을 해놔야 돼서 지금 유튜버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가시죠 이야 저기 모여가지고 늘 웰컴 기프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위로 올라갈게 테블블루 하나 넣어봐요 그냥 오세요 체크에 올라가야 돼 고파스 하나 고파스 하나 고파스 하나 자 저희는 이제 세팅을 다 마쳤어요 박람회장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일단 아침에 일찍부터 세팅을 마쳤고요 자 자 짱캠핑 전해요 하하하하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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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자 무기심로 잘하죠 잘 가세요 하하하하하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고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새로고자 하하하하 야아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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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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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다 장관이야 55만원짜리 불멍쉘터 3만원짜리 불멍쉘터 고소한 색이 적은 색이 블랙 색이 빨간색색 색이 빨간색 아이고.. 만들었어? 뭐 만들었어? 이야 멋진데 저 디모 보험받아서 잘 만들었어 오우 이야 우리 아들들 일하고 있어 지금 오우 아이니 뭐 만들었어? 거까리 오오. 시켜줘. 보라른 소라도.. 예쁜 색깔 옷을 입혔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색연필로 만든 랜턴이에요. 이거는 사이플로 문희를 만든 랜턴이에요. 짠! 짠! 짠 캠핑! 예잇! 마이 캠프 한 마디 해주시죠. 마이 캠프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좋은 추억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퀸님 신나셨습니다. 우리 퀸님 신나셨어. 아시안게임 한일전이 있는 날이라서 지금 다 같이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짱김빙 화이팅! 위험 중에서 얼리 그렇지! 투포 달려야지 반칙 좋아한다. 반칙 맞다. 자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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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홈수들 잘했습니다. 짠짠! 짱김빙! 야 목이 다셨네. 아 목이 다셨어. 내일은 또 큼지막한 행사에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갈게요. 짠 나잇! 해줍 perme면 짱김빙기 ioni 안되는 제품 짠모닝 짠모닝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이런 몰골을 보여드려서 저는 아침 7시가 좀 넘었고요 이곳이 지금 저희 행사하는 알맥트랜드의 운동장이에요 저기 있는 상품들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운동장 세팅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평온하네요 얘들아 재밌었어? 네 어디게 뭐가 재밌게 재밌었어? 축구요 물꽃놀이 축구 같이 보는거? 네 물꽃놀이 물꽃놀이 재밌었어? 네 체험시간은 어땠어? 방향제 방향제 만드는거 재밌었어? 네 오늘도 운동이랑 재밌게 하자 네 응모꽃 환매가 21만원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 네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 날씨 와 너무 많다 사람 너무 많다 날씨 estem 너무 많다 나만에 낳은 법을 입고 나만에 낳은 법을 입고 나만에 낳은 법을 입고 물을 입고 모아버리는 법을 입고 먹기까지만 들어 나만에 낳은 법을 입고 나의 법을 입고 두 명만 야 아아 아아 문으로 갔다 울려오기 출발 자 들어가자 자 바로 음악 주세요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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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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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자 어디 아 마지막으로 아 송대가씨 오랜만인가요 아가씨가 꽉 잡아주세요 자아 음악 주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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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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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정신이 하셨어요 정신이 없어요. 알아서. evangel집사 컴퓨터 경들 Detail 땀이 난다 맞으면 오틀리런 X 움직여 주세요 X X!ll 죄송합니다 정답은... 으아아아아 ㅋ 으아악 아빠들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으아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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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해군의 해군의 되어인께 다같이 해봐 출발 우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개 3개 박스 빨리 받아가세요 애들이 좋으면 좋은거에요 하나씩 고르세요 성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고기 티본스테이크 양고기 티본스테이크 양고기 티본스테이크 양고기 티본스테이크 양고기 티본스테이크 떡볶이다 떡볶이 처음으로 둘째날 점심인데 밥밥은밥 이제 운동 끝나고 와서 이제 먹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아들 계속 라면만 먹다가 처음으로 거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겨준 건 라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여기여서 저기여서 동양도 아니고 무슨 나 어제 볶음밥 해줬어요 알았어요 야 되게 맛있네 양고기 야 우리 그래서 캠핑님이 맛있는 명란마유 스파게트랑 아보카도 이거 모르겠어요 소스에 묻힌 아보카도까지 잘 먹겠습니다 자 이곳은 박람회장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경매를 시작할 겁니다 판매금액의 40%의 금액으로 살 수 있는데요 금액이 20만원, 경매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응모권을 넣어서 추첨을 합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추첨을 할 거고요 포스 같은 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줄 연결하시라고 다 끝났다고? 그냥 하고 싶어요 귀 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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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같은 경우에 귀가 좀 조금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받으면 기회를 싹 못 받습니다 됐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감사합니다 지금 기회를 마위바위보 씨 낳기 아 최고 입니다 IN Nun 감사합니다 하이 바이 보! 하하핳하핳하핳 하이 바이 보! 이..아직까지 당첨이 안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진짜 짠하다 짠해 끊임없이 우리 스탬프들 이렇게 옮겨주시고 계십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경매를 마쳤고요 경매가 생각보다 용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 지금 목이 다 쉴 정도로 약간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고 버스킹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킹이 있고 이제 유튜버와의 시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최 작가님이십니다 야 이거 지금 짱가님께서 이렇게 아크릴로 명패를 만들어 주셨어요 와 정말 이렇게 참석자 한명 한명 아이디 계정 예 이렇게 최 작가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요 지금 다른 사람 지금 보는 날의 빛이 우와 여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오예! 굉장히 조비가 나타났다 이야.. 누구시죠? 소빈 파팡입니다 대박 구독과 좋아요 꾹 짠짠 자제빈! 이분한테는 정말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필의 노래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오예 오예 다같이 자 프라임 오오오호 오오오호 따라오고 아 이게 땜으로 짱짱TPP 여자는 5,000년 전 여자는? 7,000원 10,000원 저는 절수하겠어요 짱짱TPP 반찬 케빈 반찬 케빈 명패 명패 네 오세요 종류별로 다 드려요 제가 오늘 들고 온 텐트는 출시 되기 전 텐트예요 반찬 케이프 처음 와봤는데요 아들하고 둘이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윤 아빠입니다 쟤랑 파이팅 제가 바로 블루엣티의 파워뱅크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오늘 결혼 7주년? 7주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권에서 토마스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게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다보니까 되게 짠한거에요. 그래서 지금 짠캠핑입니다. 조촌이님이랑 자칭합니다. 큰탈이 얼마전에 또 손의 장소에 합격을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짠캠핑님이 너무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되게 좀 치근하더라구요. 제가 정말 브이로그 유튜브를 잘 안보는데 짠캠핑님 약간 아재개겐같은 스타일 영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술 한잔 같이 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다들 같은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보신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짠캠핑님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토시랄려고 하니까... 아... 이것이 짱 캠핑의 힘 아 큰일 났다 이것이 짱 캠핑의 힘 어떠십니까 짱 캠핑의 힘 이거 또 아침부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저희는 신일 팬히터 1200으로 2박 3일 잘 했고요 기름을 4분 정도 한 80% 정도 8 90% 정도 채워놨는데 2박을 충분히 샀습니다 온도는 한 17도 이렇게 해놨는데 따뜻하게 있었고요 자 이번에 스노우라인에서 침낭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감이 보면은 약간 부들부들한 융 극세사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패딩 소재 같은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근데 이 충전재가 1kg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존에 쓰는 거에 거의 두 배 정도 두꺼울 정도로 굉장히 빵빵합니다 덕다운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굉장히 좀 따뜻하지만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굉장히 따뜻하게 자는 것도 그렇지만 6만원대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써봤더니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요로 썼어요 요로 이렇게 해서 저희 요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퍼가 발을 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나가 또 있고요 옆에를 잠그는 부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발 너무 뜨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사용하시기도 좋은 거 같네요 자 짬모닝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비가 또 왔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마이 캠프 일정은 끝나고요 2박 3일 동안 정말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아 우리 선배님들 얼굴도 제대로 못 뵐 정도로 정말 너무 바쁘고 좀 어 그렇다 보니까 아 좀 제가 많이 못 챙기 드린 거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단짠 캠을 한번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하실 분들 있으시면 또 한번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이번 마이 캠프 정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과 그리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까지 해서 너무 재밌게 지냈던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3 마이 캠프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년 마이 캠프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짬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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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foliag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